안녕하세요 오딧 리뷰 수업 인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오딧 리뷰 수업 때에는 문제 풀이 위주로 할 거에요 우리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어주는 리뷰는 이미 동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보셔야 되요 이미 공지 받으셨죠 그 강의가 원래 우선이 돼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다 듣겠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이 문제 풀이 강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올라가니 리뷰 강의 또 양이 많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쭉 정리하는 강의가 횟수로 따지면 20번이 넘을 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3시간 반 쉬겠으니까 20번 강의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걸 꾸준히 들으셔야 되요 꾸준히 꾸준히 들으면서 이 문제 풀이 강의도 같이 들어야 되요 그래서 철저하게 오디오 리뷰 수업 때는 문제 풀이만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가 다 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 강의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분은 따라올 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하는 강의 스타일이 또 아니잖아요 못 다루면 교재도 좀 보고 하긴 할 텐데 그래도 문제를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고 있어야 수업을 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강의는 꾸준히 지금 기존에 올라가 있는 강의는 들으시고 요 같이 메이크업하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이게 아마 오브랩이 막 될 거에요 리뷰 때는 오브랩을 해야 여러분 잊어먹고 또 기억하고 또 찾아보고 앞뒤 왔다갔다 막 해야 훨씬 더 시험 목적상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좀 적응되면은 또 여러가지 크로스오브로 왔다갔다 하게 되면 좀 효과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문제풀이는 일단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풀 거는 뭐냐면 백허 문제 풀 거에요 백허 스페인은 어떻게 돼요? 자 백허 멀티도 풀 건데 멀티보다는 백허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 거에요 이 DRS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백허 시뮬레이션은 먼저 풀 거고 요거는 전부 다 풀 거에요 전부 우리 교재에 있는 백허 시뮬레이션 문제는 전부 다 푸는 거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백허 소프트웨어에 있는 문제 시뮬레이션 문제가 60개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출력해서 푸는 문제가 이게 거의 한 40개 50개 될 거에요 고거 40개 50개 정도 그거를 다 풀 거니까 그거를 풀 거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뭘 풀 거냐면은 기추문제를 풀 거에요 기추문제 과거 한 3개원도 치 기추문제를 풀고 그리고 가서 세 번째가 이제 백허 멀티문제를 풀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연습해 올 때는 요렇게 요렇게 갈 거니까 우리 리뷰 수업 때는 제가 어디까지 풀라고 얘기를 해 줄 거에요 먼저 좀 풀어 오셔야 돼요 제가 푸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래 그렇게 풀면 되겠네 특히 이 문제를 연습시키려고 내가 이걸 좀 푸는데 이걸 내가 풀어주는 걸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은 저는 다 읽지 않고 필요한 건 빨리 탁탁 찾아가서 보겠죠 문제를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풀어보겠죠 그럼 난 한번 본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전달하는 거니까 필요한 걸 탁탁 뽑아 풀겠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갔을 땐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첫 수업이니까 풀지 않으셨을 거니까 오늘은 할 수 없이 진도 나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문제 풀어주면 거기까지는 하드 카피로 풀지 말고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푸세요 알겠죠 시스템 들어가서 문제 번호를 풀어줄 거니까 그거를 푸시면 될 거 같아요 어차피 백거 시뮬레이션 문제가 여러분들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여러 가지 테마를 할 거니까 그 테마를 또 예습도 하고 예습하고 문제 풀고 문제 안 풀리면 다시 체크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거 같고 이제 개정이 좀 됐어요 오디션 미리 말씀드리면 파이내시 어카운팅도 일부 개정이 됐고 오디팅 어테스테이션도 개정이 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7월 1일 이후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 시행이라고 세 번째 윈도우부터는 이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이건 얘기했을 거예요 리포트는 이미 개정된 걸로 제가 강의됐고 그게 뭐 그거는 개정된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 강의하면서 제가 어떤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게 아직 백허나 기존에 시중에 있는 SEP 수험 교재에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이번 12판을 13판을 책을 낼 때 안 넣었어요 근데 개정된 게 있다 조만간 나왔거나 했던 게 이제 백허가 알았나 봐요 그래서 개정이 된다라고 요번에 어나운스 했고 며칠 전에 그래서 아마 백허도 책을 아직 미처 못 냈어요 그래서 백허도 지금 아마 빨리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아마 4월 말 아니면 5월 달쯤에 책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책은 6월 달쯤 나온대 그런데 그 개정되는 부분의 버전만 우리한테 미디어 파일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5월 달쯤 리뷰 중에 개정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디 리포트에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번에 있는데 2019년도 3월 달쯤에 여러분들 그 다트에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상장법인들 감사보고서 한번 검색해 봐요 그 감사부서 폼이 여러분들 배운 거 뭐랑 똑같냐면 미국의 PCAOB 스탠다드랑 보고서가 똑같아요 오피니언 먼저 나오죠 그리고 오피니언의 베이시스 나오죠 그리고 개영진 책임, 감사인 책임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의 감사보고서와 폼이 달랐잖아요 근데 국제감사 기준이 그렇게 바뀌면서 배경섬에 있지만 PCAOB가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뭘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냐면 거기에 뭐가 붙냐면 삼성전자라는 보세요 감사보고서 거기 뭐가 붙어 있냐면 핵심감사사항이라는 문단이 붙어 있을 거예요 핵심감사사항 그게 이제 국제기준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캠이라고 해요 캠 대신에 앞자가 뭐냐면 Critical Audit Matters 핵심감사사항인데 핵심이라는 단어를 유럽 애들은 키라고 썼고 얘네들은 크리티컬 썼어요 이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여기 붙는다는 거죠 핵심감사사항이라는 게 근데 혹시 이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제 새로 들어가는 거죠 내용이 좀 복잡해요 캠이 10만원 회계사들도 지금 되게 고민해요 이게 어디까지 써야 되나 싶은데 보신 말이지만 감사보고서에 별 얘기가 다 나온다고 한번 나중에 검색해 봐요 아 감사보고서에 이런 내용도 쓰는구나 무슨 내용 쓰는 거냐면 우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내용이 있죠 지배기구랑 뭔가 커뮤니케이션 내용 중에서 이거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반드시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CPA가 판단하는 유의적 사항들을 거기다 써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배웠지만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웹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요 내부통제 취약점이라든지 뭔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한 것은 웹에 공개 안 한다고 그랬다고 이젠 공개하는 거예요 너네끼리 수닥거리지 말고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내용이 이만큼 범위라면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거기서 캠이 나오는 거야 그럼 CPA가 어떤 것을 캠으로 정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되게 복잡하다 감사기준이 이거는 리포트만 여러분들 알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걸 선정하는 프로세스 어떤 걸 캠으로 보느냐 그런 어떤 프로세스들이 좀 복잡해요 저희 나라도 작년에 도입된 거기 때문에 아는 회계사 별로 없죠 실제는 이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업데이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월달 쯤에 나오면 제가 고책을 가지고 출혁을 만들어서 이거는 리뷰 때 보완을 할게요 그러면 7월달 시험 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아마 수업 중에 페르헤드 시험치러 가시는 분이 주로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바뀐 거 아 여기 끝이 아니구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SARS 기준이 조금 바뀌어요 SARS 기준이 바뀌는데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 뭐가 들어가요 이거는 뭐 나오면 보면 될 것 같아 이건 뭐 먼저 고민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뀌나 보다 열심히 리뷰를 들을 게 있구나 뭐 이정도 SARS 기준이 조금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니까 혹시 시험을 이제 요번에 처음 가는 분이 아니고 두번째 가시는 분들도 요런 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 좀 알고 왔으면 좋겠고 요 두 개 정도가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고 이 Financial Accounting 쪽은 제가 이게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근데 수익인식 기준이 IFRS 9이 아 9이래 15이죠 9은 금융상품입니다 IFRS 15이 여러분들 개정되면 수익인식 5단계 여러분들 바뀌었잖아요 그 5단계가 바뀐 것이 백허책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교제도 반영해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시간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 특별하게 백허가 말이 없고 미국 원서도 말이 없길래 그냥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닌데 바뀌어서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 하고 그냥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Long Term Project Accounting 진행기준 완성기준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 실제는 사라졌거든 사라졌다니 Long Term Project Accounting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회계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수익인식 기준이 다 들어갔다고 그냥 근데 거기 보면 진행기준도 있고 무슨 기준이 있죠? 완성기준도 있죠 물이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지 비교하세요 이 Long Term Project Accounting 이라는게 수익인식으로 다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건설형 공사기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건설형 공사기약이 기준서가 별도로 있었다가 FIX이 도입되면서 다 들어갔다고 근데 미국 원서는 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없어졌는데 얘들도 알았나봐 그랬더니 Long Term Project Accounting 거기 넣어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요것만 바뀐 거를 조금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수업시간에 이거 얼마 안걸리거든요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회계는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 바뀐대? 이렇게 당황하는데 데빗 퀘릿이 바뀌지 않고서야 회계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수험생 입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뭐 개정되는 내용이 막 심도있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 틀이 있는 사람은 아 요렇게 돼 있던 것이 요렇게 바뀌어서 요런 개정을 쓰는구나 그 정도만 빨리 빨리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지 막 뭐 막 음 개정된 걸 안해서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 뭐 한 거나 늘 말하지만 잘하세요 개정된 거 업데이트 안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배운 건 지금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내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게 이 전혀 뭐가 중요한지 안중요한지를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리뷰 때 잠깐 시간을 해서 요거는 좀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고 음 자주 그리한 게 좀 바뀐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메인 크게 바뀌는 게 지금 요게 좀 새로 바뀌는 거니까 특히 오디팅은 요거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나중에 바뀐 내용을 반영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정도 아웃라인으로 생각하시고 강의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 백허 다 들고 오셨죠 네 백허 제가 준비물 챙겨오라고 다 공지문 띄었을 텐데 자 백허 시뮬레이션 문제부터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백허책 제가 정규 강의 때도 시뮬레이션 문제는 많이 풀어주는 편이긴 해요 시뮬레이션 문제를 근데 빠진 것도 있고 이제 빠진 것까지 포함해서 특히 DRS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뒤로 밀었었는데 이제 DRS 문제까지 해서 같이 좀 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처음부터 갑니다 1번부터 갈게요 자 수업시간에 풀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풀었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풀었다고 또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풀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리뷰 수업도 솔직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리뷰도 우리 다 배운 거 다시 하지 새로운 거 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여러분들 잘 잊어 먹잖아요 됐죠? 1-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문제 볼게요 LCP가 비상자 회사 FS를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롱텀 인베스먼트 아카운팅을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롱텀 인베스먼트 아카운트라고 하면 무슨 여러분들 계정을 감사한다는 소리겠어요? 인베스먼트는 롱텀이니까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게 AFS HTM 아니면 지분법 주식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 사항이 되겠죠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보세요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롱텀 인베스먼트는 뭐구나? 지분법이에요 지분법 주식에 대한 감사를 못했다는 거죠 물론 꼭 지분법을 쓰는 회사만 포함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AFS나 HTM 같은 경우에 주식이나 회사 차이가 될 수 있는데 손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임페어먼트 그러면 그쪽에서 뭐가 필요하기도 하게요? 비상자 회사 같은 경우는 FS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상자 같으면 시세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회사 FS를 보고 밸류가 얼마인지 혹시 맛이 갔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알다시피 AFS는 무슨 평가를 해야 돼요? 시가 평가에 대해서 알아요 HTM은 시가 평가 안 하지만 임페어먼트에 대해서 판단하면 임페어먼트 로스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FS가 필요하다고 그럼 감사받은 FS 달라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CPA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피투자 회사 FS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받던 요거는 아마도 해외 자회사 해외 투자 회사니까 지분법 쓰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분법 쓰는 회사의 경우에 우리 감사할 때는 뭘 반드시 필요하다? 피투자 회사의 오디티드 FS가 필요하다 그거 다시 우리 감사 측면에서 꼭 기억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피션트하고 Appropriate Evidence를 수집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CPA가 판단한 거죠 상황 파악댁부 그 밑에 2번, 3번, 4번 여러분들 그 세 가지 시추에이션 Opinion 타입은 어떻게 나갈 것이며 Intro Paragraph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감사인 책임 문단은 어떻게 할 것이고 Opinion Paragraph는 어떻게 할 것이며 Basis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상장과 비상장을 나누어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여러분 이 문제는 비상장 높음이다 그런 다음 밑에 다 상장도 바꿔서 풀 거예요 지금부터 리뷰니까 다 왔다 왔다 할 거예요 알겠죠? 상장도 풀 겁니다 비상장일 때와 상장 나누어서 어떻게 보고서가 바뀌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처음이니까 여러분도 기억 안 나면 다시 체크해서 내용도 확인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Financial Statement에 미치는 여러분들 임팩이 Potential Effect가 뭐라고 되어 있다? Immaterial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가 발생한 거죠? Scope limitation 상황이 발생한 거죠? Scope limitation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배웠다시피 Immaterial 했을 경우에는 Unmotherfied Motivial 했을 경우에는 Qualified 그 다음에 Motivial 하면서 Pervasive 할 때는 보세요 Disclaimer가 나가는 거죠 Immaterial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Opinion 타입은 당연히 뭐가 되어 있죠? Unmotherfied Opinion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Unmotherfied 라고 하는 보기가 있을 거고요 Unmotherfied Opinion 나가는 케이스니까 여러분도 뭐가 바뀔 필요는 없죠? Intro Paragraph 바뀔 필요 없고 Auditory Responsibility Opinion Paragraph 다 바뀔 필요가 없고요 No Change 그 다음에 Basis가 언급될 필요가 있냐 상장과 비상장이 다르죠 상장은 적정 나가도 뭐가 붙어요? Basis가 붙는다는 게 우리 개정사항에서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비상장은 Basis는 언제부터요? 의견이 바뀔 때만 붙습니다 따라서 Basis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Non Required가 되는 거죠 혹시 붙는다면 어디 뒤에 Opinion Paragraph 앞에 붙어요? 뒤에 붙어요? 막 뒤 앞 헷갈리죠 막 중간에 끼어들어가 이게 헷갈려요 무지 헷갈려요 이게 Basis 어떻게 해요? Opinion 앞에 붙죠 Basis 언급해 주고 그 다음에 의견이 나갔잖아 근데 상장은 어때? Opinion이 먼저 나오고 Basis가 아래에 붙었다고 이게 그죠? 순서 모르고 무지 헷갈림이 되기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비상장은 Basis가 붙는다면 Opinion 앞쪽에 붙어요 어쨌든 이 라인은 붙을 필요가 없으니까 Non Required고요 붙으면 Opinion 앞쪽에 붙어야 돼요 상장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비상장이라고 했으니까 3번 문제 Potential Effect가 Mode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허가 쓴 표현이지 실제 시험자면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정확한 감사하기준 표현 써야 됩니다 Motivial하다고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High 같은 경우는 Motivial and 뭐라고 나와야 되고요? Pervasive라고 분명히 감사의 용어로 나와있지 Moderate 그 다음에 High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문제의 뉘앙스 상입니다 판단할 수도 있겠죠 In Motivial이 거기에 2번에 있으니까 3번은 Motivial 한 케이스 4번은 Motivial Pervasive 케이스구나 라고 감은 잡고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면 3번 라인은 Opinion 타입은 뭐가 되겠죠? Qualified Opinion 나가면 되겠죠 갑니다 머릿속에 Scope Limitation일 때 Qualified 나가는 케이스 답만 달지 말고 어디가 바뀌는지 부터 차근차근 다 엎어 나갑니다 Intro Paragraph는 바뀌나요? 안 바뀌죠 유일하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스탠다드 리포트에서 Intro가 바뀌는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밖에 없죠? Disclaimer 케이스밖에 없어요 Disclaimer 케이스가 We were engaged audit 라고 바뀌는 그 Paragraph 딱 바뀌는 거 빼놓고 Intro가 바뀌는 케이스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Intro Paragraph는 Qualified 케이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거기 나와있지 않지만 살짝 여러분들 칼라만 더 집어넣을게요 Management Responsibility도 집어넣으세요 Management Responsibility도 거기 집어넣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다 집어넣을 거예요 Management Responsibility Paragraph는 여러분들 바뀌나 안 바뀌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Management Responsibility가 바뀌는 여러분들 그 상황은 스탠다드 상황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경우도 없어요 Management Responsibility는 Unmodified, Qualified, Disclaimer, Adverse 그 어떤 경우도 Management 책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Management 책임이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봤던 리포트는 스탠다드 상황에서는 단 하나도 없고요 다만 Other Situation이나 Other Situation 중의 경우도 거의 없다고 Special Consideration 할 때 보고서 몇 개 있죠? 네 개 있죠 이런 분위기 안 돼 첫 번째가 Special Purpose Reporting Framework이 있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가 PC밀 케이스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Country Agreement에 대한 Compliance까지 의견 주는 보고서가 있었고 네 번째가 Summary FS에 의견 주는 케이스 고기는 보면 여러분들 매니지먼트 책임 문단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Special Purpose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서 우리 보고서 찍어주는 케이스는 FS 명칭이 바뀌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언급할 때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특히 또 Summary FS에 대한 여러분들 리포트 보셔도 매니지먼트 책임 문단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Special Consideration으로 찍어주는 보고서는 겨용자 책임 문단이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Unmodified Qualified Adverse Disclaimer 나가는 케이스는 겨용자 책임 문단이 단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너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너 책임이 얘기하는 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책임 문단은 아예 안 물어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경우도 바뀌지 않거든요 매니지먼트 책임 문단 이렇게 말했을 때 기억이 안 나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다 찾아보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끊어서 그 Topping 물어봤을 땐 기억이 나는데 막 이렇게 거꾸로 가서 물어보게 되면 헷갈린다고 이게 나왔나? 안 낫겠나? 바뀌었나? 그 테마만 딱 찍어서 배울 땐 기억이 나요 또 근데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쭉 물어보게 되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고 종으로 물어보는 건 기억이 나는데 머리에라는 게 이렇거든요 Vertical로 딱 알다가 이렇게 Horizontal로 딱 하게 되면 이게 어? 그랬나? 저랬나?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이게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놔야 기억할 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읊어주는 거니까 아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오디터의 책임 문단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일단 오디터의 책임 문단이 몇 개의 paragraph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세 개의 paragraph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paragraph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세컨드 paragraph 바뀌나요? 바뀌죠 아 미안 미안 안 바뀌죠 세 번째 paragraph에 뭐가 나와죠 We believe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의견 문단 무슨 의견 준다고 되어 있죠? Qualified Opinion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했다고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 때 의견의 종류가 살짝 들어가면서 Modification이 되죠 그래서 감사인 책임 문단은 Motherify가 됩니다 그 다음에 Opinion paragraph은 당연히 Motherify가 되어 있죠 그 다음 Basis 붙을 거고요 자 뭐부터 붙어야 돼요? Basis 붙어요 그럼 Basis가 붙는데 Opinion 앞쪽에 붙었죠 붙으면서 뭐라고 나왔나요? 뭐가 나온다는 것도 아셔야 되죠? Basis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어떤 스코프 리미테이션이 있었다는 것을 자세히 써줘야 돼요 그럼 이 케이스 같은 뭐를 못했다는 말을 써야 되겠어요 P투자 회사에 감사받은 FS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 이 내용을 써줘야 돼요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인지도 써줘야 돼요 금액적인 얼마를 썼다는 게 그게 Monetary Effect를 써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Departure Franggap일 때 제가 Monetary Effect가 나옵니다 말했던 건 뭐냐면 이게 제대로 회계 처리됐었다면 얼마가 맞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Departure Franggap은 왜? 감사를 다 했기 때문에 회계사가 얼마가 맞는지 알고 있는데 안 고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스코프 리미테이션은 여러분들 거기서 금액이 나오긴 나와 다만 나오는 게 그냥 이만큼 해당되는 금액을 못 받다로 끝인 거지 그게 맞으면 얼마일 거다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왜? 증거를 못 입수했으니까 자기도 모르죠 맞는 금액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Basis Paragraph에는 어떤 스코프 리미테이션이 있었다는 거에 대한 뭐가 나온다고요? Descriptio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맞으면 얼마가 될 거다 하는 금액적인 이펙트는 가능하면 거기다 써주라고 돼 있지만 가능한 케이스는 심무적으로 거의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단, 뭐는 나올 수 있다? 얼마를 못 받다라고 하는 금액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고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Opinion Paragraph는 당연히 Motherfile가 되겠죠 어떻게 Motherfile 되나요? Except라고 시작하죠 Except Except라고 시작하면서 뭐에 대한 레퍼런스가 들어가죠? Basis Paragraph를 레퍼런스 하죠 Base for Opinion Paragraph 언급하고 있는 잘 보세요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빼고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 사실 때문에 그 해당 개정과목이 얼마가 맞는지 Monetary Effect를 모르겠다 그거 빼고 Financial Statement는 적정하게 작성돼 있다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Except 4D에 나오는 표현 자체가 Scope 리미테이션 제한된 걸 Accept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Scope이 리미테이션 됐기 때문에 그 해당 개정과목의 금액적인 이펙트를 모르니까 금액적인 이펙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Financial State 항목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말장난이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Qualified 의견 주는 이유는 Scope 리미테이션 itself 그것 때문에 Qualified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회사 FS의 금액적인 이펙트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Qualified 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 맹꽁이들 표정들 봐봐 이제 알아서 넘기네 이제 알아서 그죠? 알아서 넘기네 알아서 그죠? 가야겠죠? 그래 가 괜찮아요 천천히 하려고 그냥 시간 많이 내가 확보해 놨어 26-15페이지 가보세요 빨리 얼른 그냥 뒤로 바로 가서 볼까? 오케이 26-17페이지 보니까 줄들 다 쳐있네 예쁘게 자 26-16페이지 Qualified 자 인트로 바뀌지 않죠? 그 다음 MR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 감사인 책임 문단 보세요 감사인 책임 문단 보시면 쭉 가다가 오른쪽 페이지 위에 뭐가 나오죠? 두 번째 줄 Qualified 지금 페이지가 있는 분들 전판 가진 분들 알아서 보세요 페이지 페이지 좀 다르죠 지금 12판 13판 썩기 있으니까 지금 최근판으로 제가 페이지 불러주는 거 이해해주고 내가 어디쯤 있다 하면 그 정도는 찾아갈 수 있어야지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Basis 가보세요 Basis 우리 Basis for Qualified Opinion 그 문단이 지금 딱 이 케이스잖아요 감사받은 FS를 받지 못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써져 있어요? 금액절 얼마 정도 되는 건데 내가 확인 못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Opinion 보세요 Except for 해놓고 뭐라고 돼 있나 봐봐 Basis for Qualified Opinion Paragraph에서 설명하는 그 Matter를 제외하곤 그러니까 거기 Possible Effect라는 말을 빼고 그냥 Except for the Matter Describe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 감사를 못한 그 사안 때문에 금액적인 Possible Effect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빼고 나머지 Financial Statement 적정함에도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했었냐면 그 밑에 1, 2, 3번 반가로 가보세요 Opinion Paragraph에서 우리가 Qualified 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Possible Effect 때문에 Qualified 하는 것이지 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Scope limitation 그 자체 때문에 Qualified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돼 있는 문장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쵸? Therefore, 이게 보세요 이런 워딩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Except for Scope limitation 된 거 그 제외하고 있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Except for 뭐라고 돼 있다? 그 Possible Effect 또는 Monity Effect을 제외하고 나머지 FS은 적정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다라고 거기 적혀 있잖아요 보시죠? 오케이 덮지 말고 위에 1번 반가로 다시 가보세요 Scope이 limitation 된 것을 자세하게 디스크라이브하는 Paragraph는 어디다? 뭐 자켓은 말이라도 들어요 Basis for Opinion Paragraph에서 뭐 하고 있다? Scope limitation을 디스크라이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하는 곳은 어디였어요? 방금 전에 말했던 Opinion 쪽에서 그 Basis를 레퍼런스 하면서 거기서 언급한 것 제외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 Scope limitation 된 게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진 않는다고 그랬죠? 주석에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감사를 뭔가 못했거나 뭔가 departure from gap이 있었던 사실을 주석에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감사를 못한 내용을 주석에 쓸 리가 없지 주석은 뭐가 나오는 곳인데 회사 FS에 대한 부연섬의하는 곳인데 거기에다 쓸 리가 아니죠 감사를 못한 내용이 그 다음 departure from gap 내용이 주석에 나와요? departure from gap도 주석에 나오지 않겠죠? 아니 앞에 틀린 거고 뒤에 주석에다가 나 이만큼 틀렸다? 그렇겠습니까? 또라이지 FS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CPA 의견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의견이 바뀔 때 departure from gap이나 scope limitation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곳은 디스크라이브하는 곳은 어디? 감사 보고서의 베이시스에 선거 파는 거 회사 FS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주석에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됐으면 돌아오세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라인은 여러분들 뭐 답은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답만 알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다 가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기억 안 나오면 다 체크하고 보시고 하고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막 넘어가지 마시고 4번 갑니다 어차피 의견 거제도 기억나지 않으면 덮지 말고 놔두세요 자, 디스크라이머 나가는 케이스는 오피니언은 디스크라이머일 텐데 자, 인트로 패러계획 갑니다 인트로 패러계획은 아까 말했지만 modify 된다고요? We were engaged audience 라는 말 바뀐다는 거 아실 테고 그 다음 management responsibility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MR 리포트는 MR 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management responsibility는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auditor의 responsibility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 이건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죠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감사인이 무슨 절차를 했다라고 언급하는 감사인 책임 문단은 디스크라이머일 때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자, 원래 우리 감사인 책임 문단이 몇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었죠?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디스크라이머 나갈 땐 감사인 책임 문단이 몇 개로 나오죠? 한 개로 압축됩니다 한 개로 압축되면서 거기 나오는 내용이 뭔지도 기억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디스크라이머 나가는 그 리포트에 아냐아냐 페이지 가봐요 빨리 믿을 수가 없어요 디스크라이머 나가는 보고 샘플 한번 찾아가 보세요 12판, 13판 지금 페이지가 좀 다르니까 의견 거절 나가는 케이스 바로 딱 찾아가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봐요 자, 오피념 페러겟 바뀌는 아, 다시 처음에 인트로 페러겟 바뀌는 거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 management responsibility 얘기했고 그 다음 감사인 책임 문단 잘 봐요 보기 전에 얼마나 잘 기억하나 보자 자, 나와보세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표명 책임이 있다는 게 감사인 책임이죠 그거 여러분들 감사인 책임 문단에 의견 거절 나갈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밑에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의견 거절 줘요 의견 거절 주는 상황에서 감사인 책임 문단에 내 책임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주는 게 나의 책임이라는 문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죠? 그게 내 꼬신 거야 가봐, 없나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대강하고 들어가면 헷갈린다니까요 첫 번째 문장이 딱 뭐라고 시작해요? 나오죠 나온다니까요 이게 왜 뭐냐면 옛날 개정전 감사 보고서는 의견 거절일 때 이 말도 안 썼다고 왜? 의견 안 주니까 내 책임이 얘기 안 했다고 근데 이제 뭐요? 얘기해요 내 책임은 의견 주는 게 내 책임이야 그런데 뭐 했다고요? 개수에 따라 감사한다면 의견 주는 게 책임인데 그런데 뭐에 선급한 거? 밑에 베이시스에서 언급하는 사안 때문에 우린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입 못해서 의견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논리가 됐죠? 베이시스를 그냥 그 감사인 책임 문단에 여러분들 보통 외울 때 그냥 하나로 합쳐진다 마음이 바뀐다 이렇게 바뀌면 시험자가서 마음이 바뀔 거예요 내가 외웠어야 되는구나 내 책임이 의견 주는 거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의견 거절이니까 안 나올 것 같거든 딱 나오죠 첫 번째 문장에 됐죠? 그렇게 물어보면 틀린다고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항상 꼼꼼하게 됐죠? 그렇게 언급하는 거 기억하고 얼마나 답한다 나와 보세요 파이팅 qualified 의견 줄 때 qualified 의견 줄 때는 basis for opinion paragraph reference 하는 곳이 opinion 밖에 없어요 opinion 쪽에서 reference 했잖아 basis paragraph 디스케임을 줄 때는 두 번 나온다고 지금 감사인 책임 문단에도 뭐가 reference 나오게 basis가 reference가 된다고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basis에서 언급하는 사안 때문에 내가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입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의견 못 주겠다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언급한다고 어디서도 언급하고요 opinion 쪽에서는 당연히 또 언급하고요 두 번 언급 돼요 거기는 의견 거절 나갈 때 알겠죠? 꼼꼼히 보시면 그런 것도 보여야 된다고 얼마든지 틀리게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외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basis paragraph를 reference 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의견 거절 나갈 때는 오디터의 책임 문단에도 basis가 나오고요 그 다음 오른쪽 opinion 쪽도 뭐가 나온다고요 basis paragraph가 reference 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라고요 이 백허인의 문제만 푸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알겠죠? 같이 보고 좀 깊게 보셔야 된다고 정리됐죠? 오케이 덥지 마세요 언제 또 갈지 모르잖아 그 다음 감사인 책임 문단 하나로 바뀐다고 끝내지 말자는 거야 알겠죠? 뭐 나오고요? 재무대표 의견 표명 책임 나한테 있다 말 나옵니다 알겠죠? basis reference 되는 것도 맞아요 그 두 개 기억하고 opinion paragraph는 당연히 바뀌겠죠 뭐라고 시작하면서 바뀝니까? because라고 시작하죠 because 어이선 언급한 사항 때문에 basis 언급한 사항 때문에 우린 충분한 적합한 정수이 못해서 의견 못 주겠다 라고 되어 있었던 문장이 나오는 거 당연히 modify가 될 거고요 basis에 당연히 붙어줘야 되고요 어디 앞에 붙어야 되고요 opinion 앞쪽에 붙어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붙을 때 들어가는 내용은 뭐랑 똑같아요? qualified랑 똑같아요 어떤 scope limitation 했었다는 거 자세히 써주면 되고 그죠?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다 라는 거 정도는 써줄 수 있겠죠 그 정도가 힘들 그 문제 답이 될 겁니다 자 상장으로 바꿉니다 상장 바꿔요 밑에 살짝 비교해 상장이라고 써놓고 답이 어떻게 바뀌나 달아보죠 상장 같은 경우에는 상장 같은 경우도 뭐 상장 같으면 여러분들 무슨 paragraph라는 말이 일단 없어요 intro paragraph라는 말이 없지 왜 opinion paragraph가 나오고 그 다음 basis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영진 책임 문단이 나오고 그 다음 감사인 책임 문단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ntro paragraph라는 말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intro paragraph라는 말은 따로 언급하지 말고요 그 나머지만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판단해 보도록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뭐 감사인 책임 문단하고 뭐 경영진 책임 문단 이렇게 나눠져 있지도 싫지는 않아요 뭐 opinion paragraph가 있고 그 다음 basis paragraph가 있고 그렇게 보통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에 쭉 내용이 나오는 형태로 돼 있는데 뭐 paragraph 명칭 자체가 조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상장은 어떻게 바뀌는지 연습만 한번 해봅시다 대강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일단 opinion paragraph는 여러분들 몇 개의 paragraph로 구성이 되죠 아직 상장 개정된 거 안 외웠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무슨 배짱으로 안 외우고 있는 거야 상장 비상장 다 기억해야지 개정된 건데 개정된 걸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정된 거 듣고 안 외우면 뭐하러 개정된 걸 자꾸 달라고 달라고 한 건 아니죠 어쨌든 개정된 거 opinion paragraph에 몇 개요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paragraph는 뭐가 나오게요 나 재무제표 감사했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옛날 배웠던 opinion paragraph가 바로 나와요 in our opinion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basis가 나오죠 basis가 basis가 나오는 것도 기억하고요 자 말로 하지 말고 갑시다 가요 빨리 상장법인 여러분들 회계 감사 보고서 빨리 개정된 거로 갑시다 다시 한 번 봅시다 처음 보는 거니까 낯설죠 저희도 이 보고서를 올해 28년도 처음 이제 감사를 해서 하루 이비를 많이 했어요 거의 다 기억이 나네 저는요 자 일단 여러분 opinion paragraph에 몇 개 나온다고요 두 개 paragraph에요 보세요 뭐가 나오나 나는 너네 회사 fs 감사했다 나오죠 그러다 뭐가 바로 나온다고요 의견을 먼저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의견 때릴 때 여러분들 문장은 우리 기존 알고 있는 opinion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적정이 나가도 뭘 밝힌다고요 basis를 언급한다고요 basis 언급하면서 여러분들 누구 책임 먼저 얘기해요 겨영진 책임 얘기하죠 fs 책임은 겨영진 책임이라고 그 다음에 내 책임은 뭐 표명하는 거라고요 의견 표명 책임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오나요 상장법이니까 나 pcaob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accounting firm이다 라는 말 나오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만족되고 있다는 말도 써주게 돼 있죠 독립성이 만족되고 있다는 말도 써주게 돼 있습니다 단 독립성이 만족될 때 무슨 무슨 규정에 따라 독립성이 만족되었다고 써주나요 pcaob 스탠다드 규정에 따라서 독립성이 만족되고 그 다음에 sec 규정에 따른 독립성 규정까지 동시에 만족되고 있다 양쪽 입장에 독립성 규정을 다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써주게 돼 있다고요 그 말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pcaob 스탠다드 따라서 감사했다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확신 중개 우리의 목적이다 그 스탠다드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cpa가 했던 절차가 쭉 나오죠 우리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뭐다 rmm를 평가하고 뭐 그거에 맞춰서 감사를 대응하고 설계하고 기타 블라블라블라 뭐 쭉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장법인의 감사 보고서는 여러분들 경영진에 대한 책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감사인 책임 문단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감사인 책임에 대한 문단이 거의 다 나오고요 경영진 책임은 fs 작성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경영진한테 있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 정도 빼놓고는 경영진의 책임 문단이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감사인 책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이 상장법인 감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뭐 인트로 패러그래프란 패러그래프도 없고 감사인 책임 문단이라도 별도의 패러그래프 명칭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패러그래프 명칭은 뭐하고 뭐 밖에 없죠 Opinion 패러그래프 그 다음에 Base for Opinion 패러그래프가 나오죠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렇게만 이해하고요 추가 문단이 붙을 수는 있겠죠 추가 문단이라고 하는 게 뭐 말하는 거죠 Explanatory 붙는 경우 있었잖아 Explanatory Explanatory 패러그래프 붙는 거 우리 비상장 따지면 Ampers나 Other Matter를 구분하기도 있지만 상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Explanatory 붙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럼 그거는 이제 추가로 붙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장법인이라고 가정하고 다시 갑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Inmortive 적정이겠죠 그럼 적정이면 뭐라고 표현하게 되있죠 상장은 Unqualified라고 아마 보기가 나올 거예요 혹시 보기가 Unmotherfied, Unqualified 두 개 다 있으면 Unqualified로 가세요 상장법인은 Unqualified라는 표현을 쓰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 Intro 패러그래프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감사인 책임 문단도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Opinion 패러그래프는 여러분들 당연히 Motherfied 될 이유가 없죠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Basis도 그냥 우리 스탠다드로 그냥 쭉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에 Scope Limitation이 중요한 케이스는 의견이 여전히 뭐가 나오고요 Qualified 나가는 건 똑같을 거고 Intro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고 감사인 책임 문단이라는 것도 별도로 언급이 없다고 보고 Opinion이 이제 바뀌냐 안 바뀌냐만 얘기하면 될 건데 Opinion 당연히 뭐가 되겠죠? 당연히 바뀌겠죠 뭐라고 표현하면서 바뀌면 돼요? Except for라고 바뀌면 되겠죠 그 다음 Basis에서 언급하는 사항에 효과를 제외하고 Financial State는 적정하다 그 표현 방식은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Basis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다만 Basis가 붙는 여러분들 위치는 어디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것도 Basis가 붙어요 적정인 경우도 맞죠? 상장법인 적정인 경우도 Basis가 붙게 돼 있고 그 붙는 위치는 어디 뒤에 붙을 거다? Opinion 뒤쪽에 붙을 거다 그 다음 당연히 뭐다? Qualified 나갈 때도 Basis 붙을 거고 Opinion 뒤에 붙을 거라고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Disclaimer 의견 나가는 케이스인데 Disclaimer 의견 나가는 케이스는 Opinion 타입은 당연히 뭐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Basis가 여러분들 붙기는 붙는데 상장법인의 경우는 비상장 회사에서 말하는 Basis가 붙는 내용하고 좀 달랐죠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는 Basis가 붙을 때 뭐가 나오냐면 Departure from Gave이나 Scope limitation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Basis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상장법인 감사 보고서는 보시면 Opinion paragraph에 Opinion 이제 첫 번째 paragraph 감사했다 그 다음 이 나라 Opinion에 넣고 나오고 바로 밑에 뭐가 붙냐 하면 사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Basis에서 비상장에서 붙었던 내용이 상장법인 Opinion 쪽에서 바로 나온다고 의견 나오면서 이유가 바로 나온다고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표정인데 가요 상장도 가요 상장도 하나 푸는데 거의 한 시간 걸리겠는데 이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죠 나 혼자 떠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Qualified 의견 나가는 케이스 상장법인 가서 Scope limitation Qualified 빨리 가세요 상장법인 개정된 감사 보고서 Scope limitation일 때 Qualified 의견 나가는 케이스 페이지로 갑니다 13판은 26-30페이지 같은데 다시 봐요 뭐라고 돼 있나 다시 볼게요 Opinion paragraph에 뭐라고 돼 있나서 Opinion paragraph에 감사했습니다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중간에 안 끊겨있긴 한데 여러분도 거기 In our Opinion 부터 보통 paragraph를 따로 가요 따로 가면서 Except for라고 돼 있는 표현은 같죠 같게 가요 그리고 제 밑에 적정하다까지 똑같죠 Except for 블라블라블라 해 놓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뭘 못했는지가 바로 붙는다고요 뭘 못했는지 그 내용이 우리 비상장은 어디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쵸 베이시스에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상장은 베이시스에 뭐다 일반적 우리 알고 있는 그게 일반적 베이시스 내용만 쭉 나오지 거기에 뭔가 잘못된 내용이 거기 나오진 않아요 잘못된 내용을 디스크립션 하는 것은 Opinion 쪽에서 세 번째 paragraph에다 그냥 바로 써주는 거죠 이게 모양이 좀 다르죠 이게 참 논리도 아니고 그냥 순서가 바뀐 건데 이걸 외우게 되니까 참 수험생장에서는 좀 그지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야지 개정된 거니까 예전에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Opinion paragraph에다가 추가로 언급해 준다고 하시면 되고 Basis는 그냥 그대로 가주면 되고요 됐죠? 거기까지 됐습니까? 눈으로 확인했으면 덥지 마세요 덥지 마세요 문제 디스크립으로 나가는 케이스 의견 문단은 여전히 뭐다? 그냥 디스크립으로 나가면 되고 인트로 오디터 책임 문단은 없다 보고 당연히 Opinion paragraph는 뭐가 될 거고요 마더 파일이 된다 안 된다만 클릭하면 되게 쉬운 거지 이거 지금 그 다음 Basis가 붙는 거 맞고요 Opinion 뒤쪽에 붙는 거 맞고요 자 어떻게 바뀐다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Opinion paragraph는 뭐가 나올 거다? 또 세 개의 문단이 나오겠지 그러면 첫 번째 paragraph는 뭐다 바뀌겠지 We were engaged audit라고 그 다음 두 번째가 In our Opinion 넣고 Because라고 나오면서 뭘 못했기 때문에 의견 못 주겠다 나오겠지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어떤 감사를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Basis는 그냥 그대로 붙어주면 돼요 알겠죠? Basis는 그대로 붙어주면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Basis에 디스크립으로 나가는 케이스는 일부 문장이 뭐가 돼? 생략이 된다고 Qualified 의견 나갈 때는 뭐가 나가고요?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Accept하고 라고 써주면서 그대로 붙어주면 돼 그런데 디스크립으로 나가는 케이스는 많이 바뀌지 문장이 많이 떨어져 나온다고 왜 감사인 책임이 많이 나오는 게 거기 Basis에 나오는 내용인데 많은 분이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문장이 빠지는 형태로 돼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죠 자, 내가 6가지만 가해져 줄게요 집에 가서 상장, 비상장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죠 상장, 비상장 구분해서 이 문제는 따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해야 상장, 비상장 보고서가 아마 한꺼번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문제에 상장, 비상장 개정된 감사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곧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로건 CPA가 있습니다 미국 감사 기준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자, Go Cars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저쪽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뭔 거 같아요? Another CPA Another CPA가 Motorcycle 쪽을 감사하고 있다 Motorcycle은 우리가 100%를 뭐다 지배하고 있는 Subsidio이다 그러면 Component Auditor 활용하는 케이스겠죠 딱 보는 순간 우리 입에 있던 Component Auditor 문제구나 라고 하고 이것도 상장, 비상장 구분해서 좀 이따 구분해서 볼게요 비상장 물어보고 있지만 상장까지 같이 갑니다 자, 우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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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Component Auditor을 활용했을 때 자, 감사 보고서만 물어봤지만 쭉 내용 다시 한번 Remind 하고 문제 풀게요 자, 부문 감사인을 여러분들 해외 자회사가 있을 때 꼭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었죠 모 회사 감사인이 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쩍의 소리로 뭐다? 자회사가 뭐 싱가폴, 홍콩, 일본, 중국, 미국에 있다 가볼만 하잖아요 그럴 땐 가지 않겠냐 내가 우쩍의 소리로 하지만 뭐 잔비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면 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라고 말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쪽에는 감사를 보통 가지 않고 그쪽 현지 감사에는 활용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상황을 시추에이션을 가정한다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 정리했었죠 거기 나오는 Component 거기 감사인은 Component Auditor 그 다음에 여기 모 회사 감사인이 Group Engage Partner 그 다음, Group Audit Team 이렇게 뭐 구분하면 되는 거고 일단 첫 번째는 그쪽 해외 자회사를 감사할 때 여러분들 내가 많이 직접 하지 않고 현지 감사인을 많이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책임을 Assume 할 수도 있고 Divide 할 수도 있는데 Assume 할 거냐 Divide 할 거냐를 떠나서 내가 그 현지 컴포넌트를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현지 감사인을 활용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Divide Accept 불문하고 Divide 뭐다? Assume 불문하고 무조건 그 사람의 뭐는 체크하기도 있었죠? Competence와 Independence는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Qualification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Competence와 Independence는 어떤 옵션을 택하는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체크하기도 있고 그 다음, 모드 체크하라고도 있었죠? 그 사람의 업무에 얼마나 내가 인발부될 수 있는지 그죠? 왜? 그 사람이 컨트롤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한 걸 내가 검토하고 리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쉽지 않거든요 활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의 어떤 업무에 깊게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확인하게 돼 있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Qualification 체크가 반드시 중요해요 그 요건이 만족됐다는 전제하에서 그 사람을 활용했다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발행할 때 옵션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었죠 책임을 내가 얻숨하는 케이스에 있었고 책임을 뭐하는 케이스? 디바이드하는 케이스 책임을 얻숨하겠다 라고 하는 케이스부터 먼저 하면 얻숨하겠다고 한다면 보고서 양식이 심플하죠 내가 다 한 것처럼 감사보수를 발행하시면 돼요 다만 그쪽 컴포넌 오디터가 그쪽 컴포넌트에서 적정 주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 사안이 전체 그룹 FS에서 이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해 봐야 된다 만약 그쪽이 Un-Motherfied 기원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Un-Motherfied 기원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적정이 될 수 있죠 그룹 FS는 왜냐하면 그 사안이 전체 그룹 FS 중요하지 않으면 적정이 나갈 수 있다는 거 다만 그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그룹 FS 감사 의견도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통상은 중요하지 않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적정 주면 되는 거지 감사 보고서 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폼으로 찍어 주면 되는 거고 다만 그때는 보고서 폼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가 책임을 테이크 오브 하려면 최소한 어떤 절차 정도는 취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네가 얻음 할 거냐 라는 게 중요했었죠 그때 두루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쪽 부문이 뭐다 Significant한 케이스와 Significant하지 않은 케이스 두루 나누어서 Insignificant한 컴포넌트라 판단하면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냥 Inquiry, Analytical Procedure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게 무슨 절차랑 똑같죠 리뷰 정도만 하면 된다고 리뷰 리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주된 절차가 뭐하고 뭐예요 Inquiry, Analytical Procedure 그 정도만 해주면 오케이 어수많은 거 괜찮아 왜? Significant한 부위니까 근데 Significant한 부위라고 판단하면 뭘 해줘야 돼요 일단 오디팅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이제 둘로 나누었지 첫 번째 Financial Significance가 있어서 유의적이다 그럼 금액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해외 자회사가 그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오디팅 하셔야 돼요 아니면 걔가 감사한 거에 대해서 조서를 받아서 일들이 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리고 문제 있는 거 다시 지시 주고 팔로업하고 다시 받고 해가지고 완전히 내 스텝처럼 그 사람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Significant 이유가 Financially Significant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RMM이 높아서 그래서 Significant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그때도 감사를 확인되어 있는데 감사의 어프로치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전체 FS를 다 감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심되는 거래가 있는 뭐다 그 개정과목을 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특정 거래만 딱 찍어서 우리가 감수할 수도 있고 그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Financially Significant한 경우는 전체 그 컴포넌트를 다 감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한 걸 검토를 다 하던가 하지만 유의적이다 판단해서 내가 Significant다 판단했으면 감사 어프로치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내가 책임을 얻숨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보고서에 그 컴포넌 오디션 이름을 레퍼런스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을 언급하겠다 레퍼런스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책임 뭐하는 케이스? 디바이드 하는 케이스죠 디바이드 하는 케이스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보고서 양식이 중요해요 자 보고서 양식이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인트로 패러계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까마득하죠? 책임을 디바이드 하니까 그 사람을 뭔가 언급을 할 텐데 어디가 바뀔 거냐를 물어본 거예요 인트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이 느껴지죠 안 바뀐다니까 으잉?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오지? 매니지먼트 책임 문단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누구 책임 문단이 바뀌게? 감사인 책임 문단이 바뀌기 시작하죠 감사인 책임 문단에 세 개의 패러계프가 나오는데 첫 번째 패러계프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표명하는 게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만 써주게 되면 내가 다 의견 주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문장 써주고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일부 컴포넌트는 미안하지만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 근데 거기는 누가 다른 사람이 감사를 했다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걔가 주는 보고서의 근거에서 나는 의견을 줄 것이다 이렇게 써줘야 여러분들 책임이 디바이된다는 것을 정보용자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일정 부분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컴포넌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그 컴포넌트가 전체 fs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는 것도 언급이 돼 줘야 되죠 전체 consolidated fs에서 이 정도 이 정도 포션을 차지한다 라고 써줘야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패러계프에서 motherfy가 되죠 세컨하고 third 바뀔 필요 없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opinion paragraph 뭐가 되죠 당연히 motherfy 되죠 in our opinion 해놓고 based on our auditing and 그 컴포넌 오디터가 저는 report에 근거해서 예사 consolidated fs는 present valid 이렇게 하면서 opinion도 우리가 motherfy 되게 돼 있었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 디바이드 할 때 즉 보고서에 웹퍼런스 할 때 뭐가 붙지는 않는다 엠퍼시즈나 아더메트가 따로 붙지는 않아요 그냥 보고서 내에서만 변형이 되지 거기 뭐 추가 문단이 붙으면서 내가 책임 디바이드 해요 이런 문장이 절대 붙지는 않아요 기존 보고서에서 문장들만 살짝 바뀌는 거지 어디션 패러계프가 붙는 건 아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때는 또 뭐가 중요했냐면 책임을 디바이드 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었죠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렸어요 일단 그쪽 자회사가 책임을 끌어내겠다는 것은 모회사엠들 재무제표의 감사 보수을 보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쪽 해외 자회사를 모회사 감사엠이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쪽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쪽이 제대로 됐을까 라는 question밖에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감사의 퀄리티가 관리된 회사인 경우만 책임을 디바이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기본 지지가 깔렸다고 그랬죠 왜 국제 감사 기준은 아예 뭐가 안된다고 그랬어요 책임 디바이드가 안되고 다 책임 의지라고 돼 있지만 미국은 디바이드 할 수 있다고 딱 돼 있어 보이니까 자회사 쪽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정보 이용자는 concern이 되는데 그냥 툭 끊어버리면 감사 보수 절성이 떨어지니까 좀 뭔가 퀄리티가 유지되는 케이스 그 케이스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쪽 해외 자회사 FS가 기본적으로 미국 회계 기준 또는 PCAOB 기준 따라 작성이 됐고 그리고 감사도 무엇 따라 했고 기본적으로 미국 감사 기준 또는 글로벌 ISA 감사 기준 따라 감사가 됐다면 뭔가 글로벌 기준 따라 이루어진 거니까 뭐 그런 경우는 책임 뭐 할 수 있다 좀 끊어내도 괜찮지 않느냐 라고 돼 있었지 다만 회계 기준이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뭐는 가능했다 책임을 디바이드 할 경우가 가능했었는데 어떤 경우였었어요 그쪽 현재의 나라 회계 기준을 썼지만 그 기준이 미국 개비나 국제 IFRS 기준하고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아니면 차이가 났지만 자기가 뭘 해요 이거를 adjustment 해가지고 맞췄을 때 그런 경우는 뭐 오케이 상관없다고 했던 거 그 현재의 감사 보고서 뭐가 된다 사용해 제한이 없다고 하면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책임을 디바이드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게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기본 내용은 다 정리가 되죠 그 중에서 보고서 내용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부분 감사의 활용 쪽에 중요한 내용 제가 다 언급해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보죠 로건 CPA가 뭐 하겠다고 돼 있죠 책임을 다 지겠대요 저쪽은 뭘 줬다라고 돼 있고요 적정을 줬다라고 돼 있고요 뒤에 넘겨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자료가 붙어 있어요 보시면 뭐가 나오죠 고카의 재무상태표가 나와요 연결 재무상태표가 나오죠 뒤에 넘기시면 뭐가 나오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모터사이클에 뭐가 나옵니까 BS가 나와요 그 다음 넘기시면 모터사이클에 뭐가 나오고요 여전히 BS군요 뭐야 이게 아 두 개 두 개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모터사이클에 손익계산서가 나오죠 엄청 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Unmodified Opinion이 나오죠 지금 어느 회사의 적정 의견이 지금 모터사이클 컴퍼니의 Unmodified Opinion인 거예요 그러면 자회사는 무슨 의견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적정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추에이션 1번 2번은 적정 받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보니까 여러분들 시추에이션 3번 4번은 뭘 하고 있습니다 콜로파이드 의견 케이스 그럼 그쪽 자회사가 1번 2번은 적정을 준 케이스고 3번 4번은 뭐다 콜로파이드 의견 준 케이스다 라고 감을 잡고 보셔야 돼 자 그럼 콜로파이드 의견 나갔으면 왜 콜로파이드인지도 볼 필요가 있겠죠 콜로파이드 의견 나간 이유가 뭔지 볼려면 뭘 보면 제일 빨라요 미리 말할게요 아까 Scope Limitation Qualified는 우리 보고서 양식을 아까 봤지만 Departure From Gap일 때도 콜로파이드 의견 나가는 케이스는 보고서 양식이 똑같이 바뀌어요 Intro 바뀌지 않죠 MR 안 바뀌어요 AR은요 세 번째 paragraph에서 qualified의 말이 들어가죠 그 다음 뭐가 붙죠 베이시스가 붙어요 그리고 Opinion 쪽에 Accept 나오는 거 똑같고요 보고서 양식이 똑같아 콜로파이든 양쪽 모두 그러니까 뭘 보는 게 빨리 빠르겠다 베이시스를 읽어보셔야 돼 베이시스 왜 의견이 콜로파이드 나가는지 근거를 봐야 Departure From Gap일인지 Scope Limitation 금방 알 수 있는데 살짝 봤더니 베이시스에 뭐라고 했나 볼까요 재고 원가로 표시되어 있는데 미국 갭상은 5.4 회계처에서 저가법 평가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저가법 평가하면 얼마가 다운돼야 된다 결국은 시세가 떨어진 게 있었나봐 저가법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원가로 뒀나봐 그게 안 됐다는 거네 그럼 무슨 상황이다 Departure From Gap 상황이구나 그래서 저쪽 자회사는 무슨 의견 줬구나 콜로파이드 의견 줬구나 하는 거죠 다만 이걸 연결했을 때 그게 의견이 뭐다 적정이 아니로 바뀔 건지는 뭘 판단해 봐야 돼요 이쪽 콜로파이드 의견 나가는 거에 금액적 크기가 전체 FF에서 중요한지 판단해 봐야 돼 있죠 얼마가 틀렸다고 어디에 읽어볼까 저가법 평가를 했었더라면 얼마를 다운시킨다고 어디에 보세요 3500 그 다음에 올해 것만 3500을 다운시켜 썼어야 된다라고도 있죠 맞아요 그럼 올해 재무제표가 얼마가 틀렸다는 소리예요 3500 정도가 틀렸다라는 소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됐죠 지금 이만큼이 다운 됐었어야 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게 전체 FF에서 중요한지 판단하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전체 FF에 중요성이 나와야 된다고 DFS 넘기니까 뭐가 나오죠 며티 밸러티 워킹페이퍼를 봤더니 자 뭐가 나오죠 고카 즉 연결 지금 그룹 FS 차원의 중요성 금액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200 그 다음에 tolerable misstatement 8500인데 자 이 문제 케이스는 얼마였죠 틀린 게 3500이죠 그럼 중요성 안에 들어갔잖아 그럼 저쪽은 적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된다 적정인 거지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질문 하나께 틀린 금액이 9000이야 어떻게 할래요 중요성 보고 오빠 얘기해 봐요 9000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지금 중요성이 두 개 나와 있잖아요 뭐하고 뭐가 나왔어요 overall motivality가 나오죠 그 다음 밑에 뭐가 나와요 tolerable statement요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지 두 개가 그 왜 중요성이 두 개 나올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중요성이 두 개 나와요 전체 중요성 그 다음 거기 나오는 TM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PM이야 PM performance motivality 우리 수행 중요성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tolerable misstatement 라고 해요 이거는 아 이건 조금 시무적인 내용이라는데 설명 안 했는데 보통 TM은 뭐 할 때 보통 쓰냐면 샘플링 할 때 샘플링 사이즈 결정할 때 내가 얼마를 쓸 거냐 할 때 쓰는 중요성이 이거야 우리 샘플링 통계자 샘플링 할 때 샘플링 공식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에 보통 중요성 금액 집어넣게 tolerable misstatement 이게 보통 PM 쓰는 PM 그걸 집어넣어 갖고 우리가 샘플링 사이즈를 결정을 해요 결론을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보통 쉬운 문제는 중요성에 하나만 나와 그럼 그거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중요성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항상 비교할 때는 전체 중요성이야 알겠죠? 이 회사 재밌되면 전체적인 중요성이랑 비교하는 거야 왜? 우리 전체 FS 의견 주는 거거든 그럼 전체 FS 내가 봐주겠다는 금액이 지금 얼마다 12,000 얼마죠? 200불이기 때문에 많이 틀린 금액이 만약에 9,000일 안 왔다 그래도 어쨌든 뭐 범위에 들어가요 전체 중요성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견은 뭐 나간다고요? 적정해요 그래서 비교할 때는 전체 중요성이야 알겠죠? 전체 중요성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의견 없이 3,500인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고민 안 하고 그냥 적정이다 하지만 시험자가 중간에 끼우면 뭐야? 위에 보다 크고 또 밑에 보다 자꾸 이게 뭐지? 고민할까 봐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성은 항상 전체 중요성이랑 마지막에 비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쨌든 상황 파악은 쭉 됐죠? 상황 자체가 파악 됐으면 앞에 가서 문제 풀어보죠 제 문제표는 특별하게 뭐 등치만 크지 읽을 만한 내용은 없고요 자 다시 갑시다 로건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룹 감사인인데 Other CPA의 업무를 뭐 하기로 했다? 다 테이크오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Other CPA는 적정을 준 케이스가 아까 여러분들 2번 3번 케이스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상황이다? 아무런 문제 없죠 전부 다 테이크오버 하고 적정인 상황 감사하게 뭐라고 한다? Un-Motherfied 그 다음 Intro Paragraph 바뀔 것도 없고 그 다음 매니지먼 책임 문단도 바뀔 필요가 없고 감사인 책임 문단도 바뀔 필요 없고 Opinion도 Motherfied 필요 없고 Basis는 적정에 붙을 이유도 없고 요 좀 이따 상담 비교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겠다고 되어 있죠? 적정을 줬는데 뭐 하지 않겠다고요? 책임을? 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숨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책임 뭐 하겠다는 거 Divide 하는 케이스죠 자 의견은 뭐 나가면 돼요? 그냥 깨끗하게 적정 그 다음 Intro Paragraph는 바뀔 이유가 없고 매니지먼 책임 문단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바뀔 이유가 없고 감사인 책임 문단은 바뀐다는 거죠 어디와 바뀌어요? First Paragraph가 바뀐다고요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한 컴포넌트 언급이 되고 그 컴포넌트가 전체 F에 차지하는 금액적 크기가 얼마다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Opinion Paragraph는 당연히 바뀌죠 왜냐하면 Based on our Auditing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사보고서를 근거해서 내가 의견 준다고 말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Motherfied 될 거고 그 다음에 Basis Paragraph는 당연히 바뀔 이유가 없죠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적정 나가는 케이스니까 지금 비상장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밑에 4번 갑니다 책임을 얻숨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Qualified 의견 줬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Qualified 의견 줬었죠 아까 뭐 때문에? Departure Franke 때문에 Qualified 의견 나가는 거 확인했었죠 그런데 내가 책임 Takeover 한대요 다만 중요성을 보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의견 뭐 나가죠? 그냥 적정이죠 그럼 뭐랑 똑같이 나가면 되죠? 위에 2번이랑 똑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아무리 그쪽이 Qualified 하드레드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전체으로 봤을 땐 적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2번과 4번 답이 쪼로록 같이 가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5번 갑니다 책임 뭐 하지 않겠다고요? Takeover 하지 않겠대 그런데 Qualified 의견이대 그런데 Qualified 의견이지만 전체 그룹 F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았죠 그럼 이건 또 몇 번에 답이 똑같아? 위에 3번하고 답이 쪼로록 같아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수업시간에 풀어준 사람들은 문제 좀 변형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문제 변형해서 다시 풉시다 뭐한 케이스? 뭐로 딱 바꾸면 가장 좋죠? 5번 케이스가 아니고 4번 케이스를 끌고 오면서 이게 뭐라고요? Qualified 의견 줬는데 이게 중요한 케이스 아까는 지금 문제 뒤에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가자는 거지 틀린 금액이 만약에 아까 3500이 아니고 35000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가 돼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거의 Adverse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바꿔보자고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전체 그룹 FS 차원에서 이제 무슨 의견 나가는 케이스? Departure Frank에 비대면서 뭔가 나가요? Qualified 의견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책이 뭐하는 케이스? Divide 하는 케이스 Divide Responsibility 이 두 가지 상황이 같이 맞물렸을 때 보고서 양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같이 연습을 하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좋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갑시다 인트로 있을 거고요 MR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uditor's Responsibility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Opinion Paragraph 써놓고 들어가죠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우리 배운 게 각각 배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하나씩 하나씩 반영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죠 그룹 FS인데 Departure Frank Gap Departure Frank Gap인데 Qualified 의견 나가요 자 뭐가 바뀔 이유가 없죠? 바뀔 이유 없죠 바뀔 이유 없어요 바뀔 이유 없고 이유 없고 한데 3번 쪽에서 뭐가 바뀌죠? Motherfile가 되죠 Auditor's Responsibility가 Motherfile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견이 뭐가 나온다? Qualified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당연히 의견 바뀌니까 뭐가 붙어져야 되고요? Basis가 붙어져야 되겠죠 그 Basis는 몇 가지 내용 나와야 되죠? 두 가지 End로 첫 번째는 어떤 Departure Frank Gap이 있었는지에 대한 일단 자세한 뭐가 나와줘야 되고요? Description이 나와줘야 되죠 자세하게 상세한 설명 그 다음 뭐가 나와줘야 돼요? 이건 분명히 이거는 금액적인 효과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Motherfile 이펙트가 왜? 감사를 다 했으니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제대로 했었다면 얼마가 틀렸을 것이다 라고 언급이 돼 있어야 되죠 아까 우리 뒤에 봤던 우리 자회사 쪽 감사인도 Qualified Departure Frank Gap일 때 아까 Basebook인가 뭐가 붙어 있던가요? 이만큼이 틀렸다 만약 제대로 했었으면 이만큼이 증가해야 된다 라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금액적인 이펙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Opinion 당연히 뭐가 되죠? Motherfile가 되겠죠 뭐라고 시작해야 되고요? Except라고 시작하면서 여기 Departure Frank Gap이 뭔가 설명이 나올 텐데 그거를 제외하고 해놓고 In Basis for Opinion Paragraph 언급하는 고산을 제외하고 재무제표는 뭐다?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Present Fairly라고 쭉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반영하면 뭐가 반영된 거죠? Departure Frank Gap이 반영된 거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 Divide 하는 케이스일 때 뭐가 바뀔 거냐 해보자는 거죠 자 책임 Divide는 케이스는 뭐가 더 붙어줘야 돼요? 그래 책임 Divide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Intro 바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바뀔 필요 없다 대신에 Auditor's Responsibility 여기가 Motherfile가 되는 거죠 Motherfile 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내용이 나와야 되죠 어떤 부분을 감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컴포넌트 By Other 컴포넌 오디터가 감사한 컴포넌트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컴포넌트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 포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비중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또 바뀌어 줘야 돼 여기가 이거 붙는 거 말고 프로살파로 또 뭐 받아줘야 돼요? Based on 해놓고 나 감사 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 근거해서 난 응용 줬다는 말이 붙어줘야 되죠 이 두 군데가 바뀌는 거죠 그럼 이것도 반영이 되는 거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보고서 나갈 거다 라는 폼을 잡아줘야 이 문제는 훨씬 더 좋은 문제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좀 주어진 백허 문제 너무 심플하고 이렇게 바뀌는 케이스까지 연습을 하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 분문감상 이름을 언급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원칙은 언급할 수 없다 맞죠? 다만 어떨 때는 언급할 수 있었다 두 가지가 엔드로 만족되어야 됐어요 첫 번째 뭐 받아야 되고 얘한테 언급할게요 라는 퍼미션 받고 그리고 뭘 뒤에 붙여주는 거죠? 얘가 발행한 감사 보고서 뒤에다가 위시해 줄 때 이렇게 해주면 언급이 뭐다?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가지 상황만 나왔지만 제가 뭐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더 붙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더 붙을 수 있다고 되느냐 더 붙어요 수없이 제가 두 가지 더 언급했을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죠 뭐예요? 비교 재무제표인 거지 컴퓨티브 FS 그런데 전기는 딴 놈이 감사한 거야 프라이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다른 사람이 감사한 거죠 프라이더셋 오디터가 그런데 얘가 뭐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위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위시 하겠다고 하면 내가 발행하는 보고서 별도로 걔가 뭐 하면 돼요? 보고서를 또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위시 안 하겠대 3번 케이스가 들어가면 또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디가 바뀌어야 되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트로부터 여기까지는 바뀌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전기는 딴 놈이 감사했다고 한다면 뭐가 붙어져야 돼요? other matter paragraph 붙어져야 되지 other matter가 그래서 여기 paragraph 그 뒤에 뭐가 붙어있냐면 other matter paragraph가 또 붙어져야 돼 짜릿하죠 other matter paragraph에 나오는 내용이 뭐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쓸게요 전연도 FS는 뭐다? 딴 놈이 감사했다 그때 딴 놈이 얘기할 땐 절대 이름 언급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그때 절대 이름 쓰면 안 돼 그 다음 언제 날짜 보고서 읽자 그 다음에 오피니언의 타입 그 다음 그 오피니언이 적정이 아니었다면 그 이유가 뭐냐 substantive reason을 써줘야 되고 만약 전기감사인이 ampersin, other matter 붙였으면 그 내용도 언급해 주고 이게 3번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4번에 뭐가 있죠? 회사가 망쪽까지 있는 거야 고인 컨선에 심각한 다우터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쓰면서 그때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미국 CPA 시험처를 갔을 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상황이 4개 나왔었죠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였어요 상황이 4개 나오면서 보고서를 주고 틀린 거 다 쓰기 그래서 10점짜리 주관식이었죠 그때 우리는 주관식이 있었으니까 그 보고서를 탁 던져놓고 어디에 틀렸나 그런데 실제 보고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 푸는 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왜? 틀리게 바로바로 다 보이죠 일단 기본 basic report 남기하고 있었고 이게 바뀐다고 알고 있으면 보고서 쭉 읽을 때 틀린 부분 10개 지적하는 거였거든요 10점짜리였으니까 10개가 금방 나오더라고 그런 거 거의 주는 문제죠 report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왜? 너무나 명확하니까 답이 외우면 풀 수 있고 못 외우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emphasis of matter paragraph가 붙어야 되겠죠 그냥 강조문단이 붙어져요 고잉 컨선은 고잉 컨선이 있을 때 emphasis는 어디 앞에 붙어야 돼요? other matter 위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opinion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붙어져야 돼 그래서 emphasis of other matter 그 다음에 붙는 거죠 이 emphasis는 뭐가 또 붙어져야 돼요? 고잉 컨선일 때 강조문단 붙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에 대한 레퍼런스가 나와야 돼요? 강조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주석에 쓴 걸 다시 한번 emphasize 하는 거니까 주석 레퍼런스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회사 주석 몇 번에 나온 것처럼 이라고 말 나오면서 회사 뭐에 문제 있다? 고잉 컨선에 심각한 다우트가 있습니다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붙은데요 아마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가장 worst case입니다 이게 거의 모든 상황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네 가지 상황으로 이 문제는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보수적인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이거 상장 바꿔요 상장 바꿔 봅시다 상장 상장 바꾸면 상장일 때 여러분들 그것만 정리해 봅시다 상장일 때 여러분들 만약에 책임을 divide 하는 케이스 상장일 때 적정을 주긴 주는데 책임 divide 하는 케이스 그럼 어디가 바뀔 거냐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opinion paragraph에 몇 개 문단이 있었죠? 두 개 문단인데 첫 번째 문단은 여러분들 그대로 가요 we have audited 그대로 이해되죠? 그 다음 second paragraph에 뭐가 나오죠? opinion 나오죠? 그때 opinion 나올 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based on our audit and 그 다음에 그 art auditor의 보고서에 근거해서 그 말이 살짝 들어가주면 되는 거지 됐죠?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붙게? 그 다음 베이스가 바로 붙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책임 divide 할 때 그 다음 paragraph에 또 하나 붙어 붙으면서 내가 일부를 감사 못했다 그 말이 나온다고 그 부분은 딴 놈이 감사했다 그 포션이 얼마다 라고 나오지 분위기 안 좋아? 다시 체크하여 상장법인일 때 책임 divide 하는 케이스 갑니다 상장법인일 때 책임 divide 하는 케이스에요 상장일 때 책임 divide 하는 케이스 갑니다 거기 어디쯤이냐면 13판 기준으로는 26-40페이지인데 상장법인 감사 보고서 개정된 것을 가서 보세요 26-40페이지가 상장법인 감사 보고서 개정된 것을 나오는 게 26-40페이지고 12판은 어디인지 모르겠네 12판은 어디 있어요? 26-43페이지 12판은 26-43페이지 13판은 26-40페이지 거기 어디 어디 바뀌나 보세요 아까 비상장은 책임 divide 할 때 어디 바뀌는지 얘기했죠? 상장은 어디 바뀌나 보세요 Opinion paragraph의 첫 번째 문단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Based on 해놓고 거까진 같아요 근데 바로 뭐가 나오나 보세요 We did not audit 해놓고 어느 분을 감사 못했다는 말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게 기존의 비상장 같은 어디 있었던 문장이야 이게 기존의 비상장 같은 이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오디터의 Responsibility paragraph에서 첫 번째 문단이 바뀐다고 했던 그 내용이 지금 상장법인 Opinion 쪽의 세 번째 paragraph로 따로 나오는 겁니다 일부분을 감사 못했다 그 포션이 어디어디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나오죠 금액적 크기가 나오고요 보고 있죠? 그 다음 Basis는 그대로 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염도가 어디에는 건드려지는 케이스가 없어요 오히려 Basis는 거의 그대로 가는 분위기야 거의 모든 paragraph가 거의 그대로 가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We believe that our audit and 뭐가 나오죠? Report와 다른 감사의 근거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됐죠? 그게 바뀌는구나 지금 상장 비상장이 섞이니까 많이 헷갈릴 거예요 정리를 지금 하셔야 돼요 Report는 상장 비상장 상장 비상장 나누어서 문제가 비상장만 물어보고 있지만 상장이 지금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17년도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18, 19 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아직 많이 심도있게 안 나오고 비상장만 나왔지만 상장 개정된 이 정도면 이제 텀 둥글거든요 바뀌고 바로 잘 안 나온다고 근데 바뀌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크게 나온다고 막 한 번씩 나오면 그러니까 상장 비상장 리포트는 꼭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쭉 DRS 문제는 정리를 한 거고요 넘겨서 세 번째 문제 갑니다 1단에서 3번 문제 갑니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이거 내가 수업시간에 안 풀어준 문제일 거거든요 한 번 빨리 읽어보세요 문제부터 파악하고 갑시다 문제부터 빨리 자 결국 얘도 오피니언 타입을 여러분들 물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포트 마더피케이션이 어디가 될 건지를 체크하는 문제 같아요 그죠? 오케이 가죠 문제 잠깐 봐요 지금 울랄라 울랄라 돼 있는데 오른쪽 뭐가 먼저 나오나 보세요 DRS 문제 만나면 여러분들 뭐부터 보셔야 돼요? 그 무슨 무슨 자료가 나왔는지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 뭐도 여러분들 체크하고 문제 읽으라고 그랬죠? 항상 읽을 때 고유명사를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사람 이름인지 회사 이름인지 그리고 회계법인 이름인지 클라이언트 이름인지 이거 모르고 읽기 시작하면 계속 앞에 탭에 가야 돼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누구였지? 다시 열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고유명사는 밑에 여러분들 페이퍼 우리 연습장 주잖아요 거기다 써놓고 시작하라고 써놓고 이 사람이 뭔지 알고 읽어야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건지 내부 문서인지 외부 문서인지 회계사끼리 주고받는 말인지 회사 내부에 주고받는 말인지 모르고 들어가면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그럼 첫 번째 문제 탭을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있죠? 이메일 프랑 뭐라고 되어있다? 오딧 시니어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뭔가 오딧 시니어부터 메일이 왔다는 거죠 이게? 그럼 제목은 이메일 프랑 오딧 시니어인데 프랑 툴 잘 보세요 프랑은 누가 염두했죠? 오딧 시니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툴은 누구죠? 매니저에요 누가 높아요? 그러니까 직급 체계를 모르면 또 이게 누가 누가한테 커멘트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보통 여러분들 직급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세프 또는 어소시에이트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이 시니어 오디터가 바로 그 정도 3, 4년차 인차지들 그 다음 5년차 이상이 보통 매니저 그 다음 위에가 이제 시니어 매니저 SM 그 다음에 디렉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디렉터하고 슈퍼바이스가 비슷해요 보통 쓰는 용어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트너라고 순서가 대강 그래요 알겠죠? 나오면 직급이 어느 정도의 놈이지 이 놈이 정신이 있는 놈이겠다 없는 놈이겠다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인차지갑 누구한테 보고 한 거죠? 매니저한테 보고 한 거니까 뭔가 영혼있는 대학 왔다 왔다 할 거예요 알겠죠? 스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혼있는 대학 왔다 왔다 할 건데 이메일이 밑에서부터 봐야 돼? 위에서부터 봐야 돼? 아니 아리가 붙었잖아 아리가 붙었으니까 밑에서부터 봐야지 위에서부터 봐야 그러면 이상해 막 읽다 보면 얘가 왜 또 이상한 말을 하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 이메일 받으면 밑에서부터 쭉 웹퍼런스가 올리잖아요 밑에부터 봐야 돼 밑에부터 밑에 보고 위에 읽어야 된다고 이게 이메일 볼 때 알겠죠? 정말 실무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한 게 있구나 정도 파악하고 나중에 읽어요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오고 또 그 다음 탭이 뭔가 보세요 빨리 빨리 내용부터 파악해야 되니까 회사 이름이 지금 뭔가 세 군데가 나온 거 같아 세 군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프로덕션 뭐다 구루스 뭐야? 핫노트야 뭐야 이게 모르겠어 어쨌든 뭔가 재무제표 주석이 나와 있어 지금 이해 돼요? 지금 회사와 관련된 뭔가 재무제표 주석이 지금 양쪽 탭마다 나오거든 그럼 주석에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 볼까 첫 번째는 왼쪽 보니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나오면서 추정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인컴텍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PPA 관련된 게 나오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송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인컴텍스 밸류에이션 쪽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DTA나 DTA 실행 가능성 그 다음 노트 7 부모니까 뭐가 나온다 리스 관련된 게 쭉 나오고요 뭐가 나와 있다 지금? 이건 딱 정리를 하면 자료는 두 개구나 회계사끼리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회사 FS에 뭐가 나왔다 주석이 나와 있구나 딱 거기까지 감 잡고 문제포고 필요한 걸 찾아야 되기에 됐죠? 시험 치신 분들 모든 피드백이 뭐예요? DRS 문제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거야 근데 필요한 내용은 거기에 80% 이상은 다 날라간대 필요한 내용은 한 10% 20% 다 나온대 그러니까 문제 등치가 크다면 전혀 당하지 말고 지금 1550명도 문제 되게 크지만 필요한 거 읽으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게 그럼 결국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하고 주석이 나와 있구나 감 잡고 문제 볼게요 컴퍼니 이름이 뭐예요 지금? 프로덕션 먼저 그루스인가? 뭐 이런 회사가 있나 봐 오피니언 타입을 초이스 해보고 리포트 마더피케이션을 지금 해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덕션 그루스라는 회사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먼저 회계사끼리 주고받은 메일을 봐야 되겠다 그죠? 아래 메일부터 보셔야 돼 매니저가 뭐라고 커멘트합니다 갈게요 어디 시니얼이야 봐라 내가 너네 오디파이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프로덕션 그루스 어시스티드 리빙 그룹 그 다음 레드 배런 이 회사와 관련돼서 뭔가 질문이 있다 이게 무슨 노트가 나가는 거에요? 이게 리뷰 노트 이게 리뷰 노트 이게 우리 뭔가 쭉 하고 난다 맞으면 리뷰 노트 써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매니저가 다 하고 나서 또 나한테 올리겠죠 그럼 내가 또 뭐예요? 또 리뷰 노트 하려고 한다고 이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단계별로 이게 뭐 이게 단계별로 수퍼비전 하는 거예요 밑에 한 것을 우리 배웠잖아 크리티클리 리뷰해야 된다 어시스턴트 강거에 대해서는 every level of supervision 이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단계별로 거치면서 계속 검토를 하는 거지 그래야지만 Duky 한 것을 봐주겠다는 게 우리 교재에 있었던 표현이거든요 지금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덕션 그룹스부터 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내가 봤는데 어? 감가 방법이 바뀌었더라 감가 뭐가 바뀌었다구요? 방법이 바뀌었어요 내용 요소 잔종 가치가 바뀌는 감가 방법이 바뀌었어 뭐의 변경이죠? accounting estimate change죠? 잔종 가치, 내용 요소, 감가상 방법 바뀌면 다 묶어서 뭐의 변경? estimate change 그럼 회계상 무슨 처리? prospective 근데 감사 측면에서는 주의해야 되지 왜? 원래 estimate change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엠퍼스를 붙여요 안 붙여요? 정신없지? 회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estimate change는 prospective인데 우리 inconsistency의 경우에 엠퍼스를 붙이게 돼 있잖아요 아이 맹꽁이들 이러면 안돼 자 그럼 엠퍼스 붙이는 케이스 3가지가 뭐지? 첫번째가 고 inconsistency의 substantial doubt 두번째 inconsistency 세번째가 special purpose reporting framework 거기 대표적인게 justify departure 등등등 그 세가지 엠퍼스 사이즈 붙이는 가장 대표적 케이스인데 그 두번째 케이스 inconsistency 그럼 inconsistency의 경우는 뭔가 바뀌었다는 소리잖아요 자 바뀌었을 때 우리가 엠퍼스 사이즈 꼭 해야 되는 케이스 안해도 되는 케이스 나눠줬다 자 꼭 해야 되는 케이스는 뭐였지? principal change가 있거나 아니 뭐다? error correction 있을 때 맞죠? 근데 안해도 되는 케이스는 뭐였죠? estimate change나 reporting entity 변경 딱 일단 fix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예외가 하나씩 하나씩 있었다고 principal을 change 했음에도 불구하고 엠퍼스 사이즈 안해도 되는 케이스 뭐의 영향을 줄 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comparability에 아무 이펙트 없어 immotivial 하되 그러면 붙이지 마라 엠퍼스 사이즈 그 다음 추정 변경인데 엠퍼스 사이즈가 있었지 그게 바로 depreciation method 변경했을 때 이게 뭐 대단한 심오한 이론이 있는게 아니었죠 원래 이런 미국계업은 감가상화 방법 변경이 뭐의 변경이었다고 그랬어요 principal change였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가상화 방법 변경은 회계상은 estimate이지만 우리 감사 측면에서 엠퍼스 붙일 때는 뭘 붙여야 되는 케이스? 엠퍼스를 곧 붙여야 되는 케이스를 앞에 어떤 그 케이스이게요 됐죠? 뭔가 변경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근데 가기 전에 그게 결국 inconsistency까지 가려면 엠퍼스에 붙여야 되는 케이스까지 가려면 그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림 기억나요? 몇 가지 필터링 통과해야 되기에 세 가지를 통과하고 났을 때 얘기해요 지금 이게 제일 첫 번째 사유가 타당한지 봐야 돼 그 다음 회계처리에 맡겼나 봐야 돼 회사가 추석에 공시했나 봐야 된다 세 가지 모두 만족했을 때 엠퍼스에 붙이는 거라고 그럼 뭘 여러분들 뭐다 지금 찾아야 돼요? 사유가 정말 타당한지 회계사판단 했는지 회계처리는 prospective 했는지 그리고 아까 뭐가 튀어나왔어요? 주석이 나왔잖아 그럼 주석에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바꿨다는 말이 나와 있어야 돼 안 나와 있으면 의견은 적정 못 주는 거지 그럼 departure from gap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실제 뭐다 판단해보라는 거지 회사 거 FS를 주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나면 간다는 테마인데 이렇게 팍 줘버리면 여러분들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를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가봐요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들 인처지가 답했나 한 회사씩 나눠갑시다 프로덕션 그룹스부터 답도 뭐라고 했나 보죠 인처지가 정말 심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네요 커멘트 했더니 뭐라고 했냐 보세요 회사랑 디스커션 했대 했더니 CF가 정회법 쓰다가 생산량 비례법으로 비용나죠? 유닛도 프로덕션으로 바꿨대 실제 사용하는 뭐다? 시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기로 했대 왜냐하면 회사가 이게 더 정확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했대요 그게 훨씬 더 매칭에 더 자연스러울 거다 라고 판단했답니다 정회법보다는 그 다음 회사는 여러분들 각각 프로듀스도 유닛별로 레버뉴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대요 회사는 여러분들 회계처리를 프로스펙티브로 뭐 했다고 돼 있죠? 처리했다고 돼 있고 정확하게 그리고 중요한 말이 does have does not이 아니에요 재문대표상의 비교 가능성에 중대한 이펙트를 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이 지금 인차제 답변이 처음에 한 서너 줄은 여러분들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CPN은 판단한 거야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게 수입비용 대응에 맞다고 본 거지 그 다음 회계처리 뭐다? 프로스펙티브로 잘했다는 거 확인됐죠 그럼 뭐만 이제 마지막 따주면 돼? 주석에 변경했다는 말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돼 뒤넘겨보세요 주석에 그러면 그 회사 중요 회계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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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것 중에서 어딜 가서 보시면 되냐면 PP를 가서 보는 게 맞겠죠 PP PP의 세컨드 페러그아프를 확 보니까 눈에 보이네 네 번째 년도에 We changed our method of depreciation on our production equipment from straight line에서 뭐로 바꿨다 유니트 프로덕션을 바꿨다 이 말이 체크될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필터링이 다 통과한 거죠 그럼 뭐가 나가는 게 맞아요? 적정인 거예요 Unmodified 해요 그래서 이건 의견 나가는 타입이 뭐라고요? Unmodified입니다 적정이에요 됐죠? 적정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게 왜 칼럼이 위아래 두 개 쓰는 거 두 개 뭘 두 개 의견이 두 개 나가? 두 개고 Report Modification? 뭐야? 이게 뭐야? 그렇게 안 해 그냥 하나 쓰고 Report Modification 하면 되는 거예요 백업 풀어보시면 아마 의견 종류 하나 쓰고 Report Modification Choice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내 쪽 거기 칼럼이 되게 많은데 뭐 쓸래? 거기다가 의견 하나지 의견은 뭐 나간다? Unmodified죠? Unmodified이면서 보고서 양식은 뭘 클릭하면 될까? 적정이지? 적정인데 뭐는 갖다 붙여야 될까? Emphasis는 갖다 붙여야 돼 이게 Inconsistence에 해당되는 거니까 맞죠? 근데 Inconsistence에서 Emphasize를 붙이는데 그건 어디 뒤에 붙어야 되고요? Opinion Paragraph에 다음에 붙어야 되겠네 그럼 여러분들 그 초이스 마지막에 박스 보니까 적정이라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고서 양식은 맨 밑에 보시면 Opinion Paragraph 다음에 뭘 갖다 붙인다고요? Emphasis을 갖다 붙인다 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되는 게 이 지금 Production Group라고 하는 회사의 의견 나가는 형태와 보고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감 잡을 수 있겠죠? 내용을 정리하니까 간단하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회사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한 이분들께 빨리 빨리 가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추구 받은 대화 내용하고 뒤에 주소 같이 빨리 봐 보시라고 cot间 괜찮습니다 partypartypartypartypartypartyparty 됐어요? 갈게요. 먼저 질문이 뭔지부터 봐야 되죠? 매니저가 인추아지한테 뭐라고 코멘트했나? Did you receive? 변호사 조회사는 받았니? 해놓고 있는데 pending litigation이 있나봐요. 소송사건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 조회사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배웠다시피 소송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절차가 크게 뭐가 있었어요? 많은 절차를 해야죠. 소송 관련해서. 정말 이거 정말 심의해서 쓰는 비비노트랑 거의 똑같이 쓴 거에요. 지금 이거. 저도 쓰거든요. 조회사 다 회수했니? 변호사 조회사는 다 왔니? 금연 조회사 왔는데 잔액은 다 맞디? 혹시 우발 채무 없디? 경영자 랩 레턴을 받았니? 다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럼 그쪽에서 오케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어. 올 클리어? 오케이. 그럼 넘어가거든. 그럼 지금 변호사 조회사 받았니? 물어봤어요. 이 회사가 뭐가 있다는 거죠? 소송이 있겠죠? 그럼 소송사건은 주석이 뭐가 돼 있어야 돼? 공시가 돼 있어야 돼? 이건 좀 이따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인추아지가 뭐라고 답했나 볼게요. 받았다. 그런데 변호사 답변 왈. 우리 생각에 중요한 단어가 딱 보이죠. 여러분들. 뭐예요? reasonable possibility가 나오면 뒤에 금액이 추정되냐 안 되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끝이지. 내가 그러면 loss continuous가 됐든 gain continuous가 됐든 가능성이 reasonably possible이면 뭐만 하면 돼요? 공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럼 주석 가서 뭐가 되나 보셔야 돼? 이 사건에 대한 공시가 됐나 보면 되는 거죠. 넘겨보세요. 넘기면 뭐에서 나올까? 당연히 litigation and claims에 나오겠지. 그죠? 봤더니 지금 소송사건에 관련된 게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 소송사건 이름이 뭐였죠? Friendly Assisted Living Group에 대한 pending litigation이라고 돼 있었는데 있나 볼까요? 첫 번째 페로그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의 전형적인 TPC가 하는 수송처럼 이 회사도 뭐라고요? 여러 수송이 지금 제기 중이다라고 돼 있고 하이 퀄리티 케어를 주고 있고 regulatory requirement가 있는데 우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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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의 싸움이에요? 영어를 좀 빨리 읽으셔야 되겠지. 빨리빨리 읽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빨리빨리 찾는 건 능력이건 어쩔 수 없으니 세컨드 페로그에프. 원고가 소송 제기한 게 두 개 있네.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나오네. 그죠? 아까 우리 Assistant Living Group 관련된 소송이 나오죠? 원고가 추정을 한대. 네바다에 있는 facility가 일정한 요건 만족이 안 되고 있고 우쩌고 저쩌고 나와. 그건 뭐 군더덕이지. 그래서 우쩌고 저쩌고 뭐 책임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도 있어요? 아주 유니크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금액은 추정할 수가 없다. 아까 변호사도 뭐라고 했어요? 추정할 수 없다라고도 있었고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석이 공시됐고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 쓸 필요 없어서 어차피 주석이 쓰면 되니까 이런 소송이 있다는 걸 그 다음에 금액 자체는 한대 추정이 안 된다 썼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럼 무슨 경우에 나가야 돼? 적정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정 주는 거는 that's okay. 근데 문제는 Ampesty를 붙여야 되냐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Ampesty를 붙여야 되는 케이스와 붙일 수 있는 케이스를 배웠던 걸 떠올려야 된다. 자 Ampesty를 붙여야 되는 케이스 아까 말해준 몇 가지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 고인 컨선리 심각한 다우트, inconsistency, 그 다음 세 번째가 Special Purpose Reporting Framework 따라 작성됐을 때. 오케이 세 가지. 붙일 수 있는 케이스라고 내가 기억하라고 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었을 게? Uncertainty, including litigation. 딱 이 케이스야. 이 케이스는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었을 게? Related Party Transaction이 있었다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었을 게? Subscore Event가 있었다고. 그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게 보통 이제 Ampesty를 붙일 수 있는 케이스라고 배웠던 거거든요. 그럼 이 케이스는 솔직히 Ampesty를 하겠다고 했을 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특별한 말이 없이 강조하겠다는 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뭐다? Ampesty를 붙여야 되니 했을 때 그럼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답이 되는 게 미국 기출문제 거의 일반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했죠? 소송 얼마나 많겠어? 근데 스탠다드로 딱 나오겠다고? 그 말은 뭐다? 웬만하면 소송은 여러분들 생략합니다. 붙일 수 있다고 되는데 붙였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시험장 갔을 때 붙여야 되니 물어봤을 때 꼭 붙일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답에서 여러분들 적정 나가는 건 똑같이 가면 되고요. 거기 리포팅 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그냥 적정 나가는 케이스. 뭐 없이? Without modification. 알겠죠? Ampesty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적정 깨끗하게 주는 케이스라고 가면 돼요. 아까 위에 1번처럼 Ampesty를 한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통상은 여러분들 다 붙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은 웬만하면, 웬만하면 소송 다 있잖아 조금씩. 근데 그걸 다 Ampesty는 안 쓰면, 웬만하면 Ampesty 잘 안 해요. 웬만하면. 그리고 공부를 좀 했으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보호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Ampesty 붙여야 된다고 돼 있는 여러분들 그 페이지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Ampesty 붙여야 된다고 돼 있는 케이스. 잠깐만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우리가 Ampesty를 붙인다고 배웠던 케이스를 잠깐 볼 건데 찾았어요? 거기 꼭 붙여야 되는 케이스 세 가지 말고 Use Optional 돼 있는 박스. 잠깐만 보세요. Use Optional 돼 있는 박스. 13판으로 따지면 26-5페이지 같으네. 옛날 판도 그 정도 되지 않나? 26- 옛날에는 8페이지인가? 뭐, 그 정도. 자, 거기에 여러분들 박스가 있을 건데 Ampesty에서 붙여야 되는 케이스 세 가지나 얘기했고요. Use Option을 돼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 원래 네 가지가 있는데 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우리 재해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쓸 수 있겠지만 잘 없는 케이스고요. 그 위에 세 가지를 내가 좀 기억하라고 그랬죠. 붙일 수 있는 케이스를 배웠던 게 소송 사건 포함한 Uncertainty. 이거 말한 거지,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수관계자고 세 번째가 Subscount 이벤트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좀 비교해서 보려고 그래. 여기 Subscount 이벤트에서 뭐를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Ampesty를 붙일 수 있다고 배웠어요. 자, 그 페이지에 얼마나 공부를 꼼꼼히 하는지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뭐랑 연결하냐면 앞쪽에 우리가 배웠던 Subscount 이벤트 페이지를 가서 볼게요. 탑핑 몇 번하고 좀 연결했으면 좋겠냐면 그 Subscount 이벤트 쪽이 아니고요. Subscount 여러분 Discovered Fact라고 배웠던 페이지 23-2페이지 한번 잠깐 가보세요. 23-2페이지 23-2페이지 가요. 지금 리뷰니까 이렇게 갑니다. 정규 때는 내가 복잡할까 봐 얘기를 안 해주고 넘어가는데 참 잘 봐요. 우리 23-2페이지 나왔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억나요? 보고서 다 발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뭔가 자기가 간과했던 것을 발견한 경우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절차하게 돼 있었죠? 진짜냐? Reliable. 그 다음 감사 보고서를 현재 존재했던 사건이냐? 그 사실 알았더라면 의견이 바뀔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냐? 정보 이용자가 그 FS를 지금 밀라에 하고 있는 상태이냐? 이 네 가지를 확인하라고 돼 있었고 그 네 가지가 모두 예스라고 판명되면 늦었지만 뭐하라고 했죠? 재무제표도 회사도 고쳐야 되고 CPA도 고고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수정 발행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죠? 물론 기존에 발행했던 보고서를 뭐할 수는 없다? 리콜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상황이에요. 회사가 FS를 고치겠죠? 들어요? 회사가 고칩니다. 고치면 그 고친 재무제표에 대해서 CPA는 보고서를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때 의견은 무슨 의견 나가지? 적정이지 회사가 고쳐줬는데 고쳐줬데도 Adverse 이러면 뭐하러 애들 고치겠어요? 고쳤으니까 의견은 적정이야. 다 리슈한다? 거기에 뭐가 붙는다고 돼있나? 잠깐 보세요. 2번 동그라미에 Revise Audio Report라고 돼있죠? With 해놓고 뭐라고 돼있어요? Ampers, Matter, or Other Matter라고 돼있잖아요. 근데 그게 O라고 돼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End라고 그랬죠? End야, End. Ampers이도 붙고 Other Matter도 붙어요. End라고 고치세요, End. 내가 참전 원선 O라고 되지만 실제는 이게 End, End. End가 맞다고? 자 그럼 왜 이게 End가 되는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End가 되는지. 여러분 그러면 뭐하고 뭐를 비교할 수 있냐면 엠퍼시스와 Other Matter가 언제 붙는지에 대한 것부터 정리가 좀 돼있어야 돼. 여러분 엠퍼시스와 Other Matter가 언제 붙는지 다시 떠올립니다. 놔보세요. 엠퍼시스는 언제 붙는 거였죠? 일단 회사가 기본적으로 주석에 쓴 내용을 CPE가 다시 한 번 뭐하는 거다? 다시 한 번 대받아 칠 때 붙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엠퍼시스. 그 다음 Other Matter는 왜 붙는 거라고 했어요? CPE의 뭔가 책임이거나 CPE의 어떤 감사의견이나 감사 보고서랑 관련해가지고 뭔가 더 언급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붙이는 게 Other Matter였다고. 왜? 감사인의 책임이나 감사의견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회사 FS 주석에는 쓸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 감사인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CPE가 뭔가 더 강조할 때 주석에 나와있지 않지만 이건 내가 알려드려야 됩니다라고 쓸 때 붙이는 게 Other Matter예요. 그럼 봐봐. 지금 여러분들 대저항 케이스가 딱 이 케이스라고 그랬죠? 나중에 그 전에 잘못됐던 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딜로이트가 감사 보고서 다시 찍었다고. 대저항도 Accept했고요. 그래서 Restate하고 그걸 Reissue했다고요. 맞죠? 그때 여러분들 딜로이트가 찍었던 감사 보고서 지금 적정이야. 적정인데 뭐가 붙어있냐? 강조사항도 붙어있고 기타사항도 붙어있다고. 왜? 강조사항이 붙는 이유는 뭘까? 강조사항이 붙는 건 회사가 주석에 썼겠지. 내가 어떤 어떤 내용을 고쳤다. 주석에 쓴다고. 그럼 그 주석을 Reference를 해. 그래서 그걸 고쳤다는 내용을 강조를 한다고. 그 다음 Other Matter는 왜 붙이지? 내 의견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언제날짜에 의견을 줬던 그 감사 보고서는 잘못된 것이고 이번에 발행하는 이 의견이 지금 내가 실제 바뀐 의견이다라고 다시 지금 얘기해 줘야 되거든. 그럼 이걸 언급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자기 의견이 바뀌었다. 자기 의견이 과거에 줬던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지금 주는 게 맞다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 내용은 어디에 쓰는 게 맞겠어? Other Say. 둘 다 붙는 거예요. Ampest도 붙고 Other도 붙고. 이해 돼요? 그러면 이때 Ampest는 붙여야 돼? 붙일 수 있는 거야. 이거 붙여야 돼. 이거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또 배운 걸 헷갈리잖아. 아까 우리 Subscore Event는 뭐라고? 붙일 수 있는 거라며. 거기서 말하는 Subscore Event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Subscore Event 아니고 Subscore Discovered Fact에 대한 얘기고 Subscore Event은 우리 이런 거 있잖아. 12월 말 이후에 내 감사 현장 철수하기 전에 터졌어. 이벤트가. 이벤트가. 그럼 여러분들 회사가 뭐 하게 돼있죠? 주석에 쓰겠지. 쓴 거를 뭐다 회계사가? 회사가 주석에 썼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정보 이용자들 잘 보세요라고 뭐 할 수 있어? Ampest. 거기서 말하는 Subscore Event는 말 그대로 Subscore Event. 우리 알고 있는 거. 그건 주석에 쓴다 회사가? 그럼 CPA가 원할 때 강조할 수 있어요. 그게 Subscore Event라고. 여기 나오는 Ampest랑 다른 거라고 지금 이게. 이해 되겠죠? 그 앞뒤 보면 그 내용이 딱 보여야 된다고 이게.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도 나오냐면 그냥 간 김에 다 해봐봐. 우리 아더멘트 붙이는 케이스 페이지 안 가볼까? 27다 16페이지 가보자. 그럼 한꺼번에 이게 확 보인다고 이게. 27다 16페이지 가보세요. 이 수업은 리뷰 수업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27다 16페이지를 다시 가보세요. 27다 16페이지. 27다 16페이지. 거기 박스 보시면 아더멘트 붙이는 케이스 나오죠? 찾았어요? 아더멘트 붙이는 케이스인데 여러분 잘 봐봐. 그 맨 왼쪽 밑에 8번 내려가 봐. 거기 뭐라고 돼? Subscore discovered fact의 경우에는 아더멘트가 붙는다고 돼 있으면 뜬금없이 괄워보니까 뭐가 붙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엠퍼스가 붙을 수 있다고 돼 있죠? 아까 말했지만 엠퍼스도 붙고 아더멘트가 붙어. Subscore discovered fact는 아까 말한 그 이유 때문에 딜로이트가 대조한 케이스 감사보 재발한 거 찾아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강조와 기타 다 붙어야 돼요. 상황상. 알겠죠? 요거랑 아까 우리 Subscoreament 이벤트일 때 엠퍼스를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는 가구는 혼동하지 마시라고. 꼼꼼하게 보다 보면 그 질문이 들어와요. 회계사님 여기서는 붙이라고 돼 있잖아. 유주 리콰이드요. 해놓고 저긴 또 옵션이라도 돼 있고 이거와 이거 돼 있는데 나 돌아버리겠다고 하는데 돌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괜히 말하니까 더 돌아버리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하면 Subscore discovered fact의 경우는 엠퍼스 아더멘트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그 앞쪽에 우리가 엠퍼스에서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었던 것은 이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Subscoreament 이벤트의 경우는 주 속에 쓴 내용을 CPA가 다시 한번 이런 게 있으니까 잘 보세요라고 강조할 수 있다는 게 그 Subscoreament 이벤트고요. 됐죠? 두 개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돌아올게요. 두 번째 Assisted Living Group은 여러분들 판단이 선 것 같아요. Red Baron까지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Red Baron 갈게요. Red Baron 트럭킹 회사인데 뭐라고 질문했나 볼까요? 리스 이슈가 해결됐니? 이 회사에 아마 리스 이슈가 있었나 봐요. 위를 올라가서 무슨 이슈가 했나 봅시다. 나는요. 회사가 리스를 캐틀라이즈 하라고 저널 엔트리 를 프로포즈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저널 엔트리 를 프로포즈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건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면 프로포즈 자체를 안 한다고 그랬죠. 내가 뭔가 틀렸으니까 고치라고 했습니다. 말 딱 들어간 순간 이걸 안 고치면 이건 Motivial이야. 왜냐하면 중요할 때만 나는 고치라고 하는 거거든. 됐죠? 원래 시험 목적상은 그래요. 시험 목적상은. 계속 갈게요. 컴퍼니가 뭐다? Operating List로 지금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Capitalization 하라고 프로포즈 한 거죠. 불행하게도 매니시먼트는 뭐다? 그거를 Motivial 그게 나오네 이미. Motivial Adjusting Entry를 뭐 한다고도 힘들어? Booking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무슨 상황이 발생한 거죠? Departure Frang Ape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미 문제에서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끝이지 뭐.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뭘 볼 필요가 없어요? 뒤에 가서 리스가 어쩌고 저쩌고 뒤에 주석 나와 있는 것은 볼 것도 없어. 그냥 Operating List 회사가 쭉 처리한 다음에 거기다 쭉 리스 주석 공시한 건데 일단 우리는 뭐야? 앞에 이미 답이 나왔지. 그럼 뒤에 건 볼 거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가 생긴 거다? Departure Frang Ape이야. 이미 Inchage가 뭐라고 판단해서 Motivial 하대요. 그럼 이게 뭐 나가죠? Qualified지 뭐. Adverse가 나가려면 분명히 Motivial 뒤에 뭐가 붙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Pervasive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Motivial만 나와 있으니까 Pervasive도 될 수 있다고 봐서 이제 베커는 Motivial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Qualified도 되고 Adverse도 된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답에는.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지. 이 문제가. 원래 Motivial. 우리나라 시험은 중요하다가만 나오면 무조건 한정이라고 해야 돼. 중요하고 전반적인 단말 나와야 부적적이라고 쓰게 돼 있고. 우리나라 시험은 그렇게 딱 가른다. 미국 시험은 그냥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거니까 Qualified 될 수 있고 중요하면서 Pervasive 하면 Adverse 될 수 있는 거에서 베커는 지금 보면 왜 칼럼이 두 개냐면 Qualified 그 밑에 Adverse 두 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칼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둘로 나누면 오른쪽 뭐다? Reporting Modification도 이렇게 나눠서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칼럼을 두 개 만든 건데 이 위에 거는 두 개의 의미가 없이 다 뭐다? 둘 다 적정이었으니까. 세 번째 거는 Qualified 위에 밑에 Adverse 밑에. 이렇게 됐죠? departure from game이니까 Qualified Adverse 그 다음 보고서 양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바뀌면 돼요? Intro 그대로 가지. departure from game일 때 Qualified Adverse는 보고서 형태가 어때요? 똑같죠? 바뀌는 폼이 똑같아요. 다만 마지막 Opinion 쪽이 표현하는 방식만 차이가 있었지. Qualified는 Accept 적정하다. 그 다음 Adverse는 Because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바뀌고 보고서 폼은 똑같이 가시면 돼요. Intro 안 바뀌고 MR 안 바뀌고 Auditor's 책임 문단 바뀌고 Basis 붙어주고 Opinion 맞아봐야 되고. 됐죠? 바뀌는 문구는 좀 달라지고. 그렇게 기억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등치는 크는데 어때요?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걸 빨리 쫓아가서 잘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까지 해서 이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좀 쉬었다 그 뒤에서 또 계속 갈게요.